장한기 박사님은 한양대학교 원작과학 박사 하시고 방사선진흥협회 방사선기술연구센터장 책임연구 하시고 현재는 방사선진흥협회 기술사업과 추진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한기입니다. 저희가 원래 처음에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은 이 제목이 아니었는데요. 원래는 아마 잘 아실 수도 있고 여기 앉아계신 분은 많이 아실 텐데 최근에 과기부에서 방사선 바이오 최근 2월에 동남권에서 차관 회의를 했었잖아요. 저 의학원 전문가들 모시고 그때 아마 보도자료에도 나왔을 텐데요. 방사선 바이오 선거창출 지원 전략을 올해 상반기 내로 발표하겠다. 그때 그 내용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쭉 준비하다가 일단 과기부에서 홀딩을 했어요. 일단 전략 발표는 과기부에서 직접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지금 그 과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카라에서는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저희가 전략을 발표하기 전에 전략을 기획하고 그 전략에 따른 아마 사업계획들이 쭉 만들어질 건데 그런 세부 사항들은 아마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해서 그 전략에 따라서 전략이 확정이 되면 관련된 사업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이 전략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설명을 좀 하고 간단하게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방사선 바이오라는 개념이 워딩이요. 이게 없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최근에 보면 최근에 과기부에서 디지털 바이오라는 워딩을 가지고 약 한 5천억 규모의 현재 지금 사업을 올해 추진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과기부에서도 바이오 쪽으로 가는 것들이 어떻겠느냐 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일단 먼저 저희가 이 워딩을 처음에 정하기 전에 디지털 바이오의 기원을 잠깐 보시면 보니까 관련된 디지털 바이오의 기원 원료는 1950년대에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방사선을 이용해서 발견을 했거든요. 즉 방사선 기술 혹은 아니면 액선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걸 기본적인 어떤 기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아시다시피 방사선 바이오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방사선 의약품인데요. 즉 방사선 동의원소와 그다음에 의약품을 합성한 방사선 의약품을 가지고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선업에 관련된 이쪽 분야에 대한 활성화를 진행하기 위한 혹은 아니면 지원하기 위한 전략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시작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겠고요. 저희가 꽤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시작은 올해 1월부터 1차 회의를 통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1차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한 3번 정도의 기업관담회를 통해서 현재 지금 필드에 있는 니즈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관련된 어떤 전략 방향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획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계속했는데 저희가 거의 버전이 한 20번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그런데 아직 현재 지금 거의 초하 아직도 초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결국 저희가 현재 지금 올해 지난 번 4월 18일의 3차 상세 검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전략에 대한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정사항들이 아마 이번 달 내로 계속 있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변경 있게 하겠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변함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드의 니즈를 좀 알기 위해서 현장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 간담회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각의 의견 수렴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인 공통적인 내용들은 먼저 결국은 방사성 동연소를 가지고 즉 어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료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원료물질에 대한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공급이 있어야지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어떤 산업의 안정화 그다음에 또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니즈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어떤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어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현장에서의 목소리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아실 방사성 물질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의학하시는 분들이 방사성 물질을 이렇게 새로 이쪽으로 이제 전향을 해서 혹은 아니면 같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들어와서 하다 보면 관련된 것들을 이제 취급하거나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운영에 관련된 혹은 아니면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다못해 이걸 운반하는 것도 굉장히 제약이 많은 옮기는 것도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된 특히 방사성 위험품 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다부처에 즉 원안이 식약처, 복지부, 기타 등등 다부처에 대한 관리 분야이기 때문에 부차별 어떤 규제 승인이라든가 인허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시장 저희가 이걸 쭉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현재 해외 시장하고 국내 시장의 어떤 규모의 경제에서 보게 되면 국내 시장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이 전략을 뭔가 국가 전략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외 진출을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이라든가 어떤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마련해달라는 게 가장 큰 목소리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는데요. 가장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내용들, 그런 니즈들을 담아서 저희가 이제 전략에 반영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국내에서 현재 지금 이런 게 굉장히 핫 이슈가 있는 방사성 의약품 혹은 아니면 동위원소 생산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부터 35년까지 중국 원자력 그 한 8개 부처 공동으로 해서 중장기 개발 계획을 발표해서 현재 지금 굉장히 글로벌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국내 자국에 관련된 동위원 생산부터 마치 의약품 개발까지 그리고 관련된 어떤 거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현재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협회를 통해서 현재 지금 동위원소 협회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협회하고 약간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통해서 현재 지금 전체적인 어떤 산업 정책을 현재 지금 산업을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 미국은 DOE 중심으로 해서 IP라 그래서 동위원소 프로그램을 현재 지금 계속 꾸준히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연구 생산 기반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기반에 대한 투자가 매년 계속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현재 지금 그런 정책들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과기부에서 저희가 이제 4월 지난주인데 지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이 정책과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부에서도 저희 쪽 협회 카라한테 준 첫 번째 이유가 저희 보시면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 연구관리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고 관련된 어떤 전당기관 형태를 저희가 이제 법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오른쪽에 보면 저희 협회 내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들을 원포인트니까 원스톱으로 이제 쭉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의원의 구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협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면 어떤 점도 객관적이고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전략 혹은 아니면 정책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쪽에 주신 것 같고요. 기본적인 목적은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은 동의원소 생산부터 의약품 개발까지 전주기에 관련된 성과 창출 지원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 내용을 보게 되면 동의원소 생산부터 즉 방산의약품 원료가 되는 동의원소 생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본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뭐 여서 기술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건데요. 그중에 그 동의원 생산 같은 경우도 원자로나 남은 가속기에 관련된 어떤 기술 성숙도가 서로 좀 다르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기초 R&D 즉 기초 연구들이 전부 다 돼 있는 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 있는 어떤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이 정책과제를 통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이런 것들을 운영 혹은 아니면 안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실제 프랙틱스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좀 채워넣는 그런 과정들을 첫 라인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개발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의약품 후보물질부터 시작해서 신약 개발까지 가는데 기업의 목소리를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허가, 인허가, 인증 이 과정들의 가장 많은 내루사항을 현재 지금 겪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저희가 가시화해서 어떤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이게 핫 이슈가 됐냐부터 보니까요. 현재 지금 최근에 동연소 방사성 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 3년에 보게 되면 전체적인 규모가 대략 연평균 한 10% 정도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다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저희가 찾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이 미국, 유럽, 일본 이게 거의 한 90% 정도가 차지하고요. 국내 시장 규모로 보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1%인 시장을 5%까지 5배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시작을 할 때요. 고민거리 중에 같이 저희가 이거 기획을 같이 주도했던 여러 가지 위원분들, 여러 위원분들과 굉장히 많은 고민을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최근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워크숍의 서두에 윤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노바티스, 제가 몰랐는데요. 어제 그저께 하더라도 현재 제가 한 1조 원 투자를 해서 기업 인수가 또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노바티스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3월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저 정도의 어떤 투자 규모를 결정을 해서 현재 인수약병을 지금 진행해서 이쪽 분야에는, 이쪽 신약 분야에는 굉장히 핫한 이슈로 현재 이쪽 분야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왜 이렇게 뛰어두나를 봤더니 먼저 일단은 연구기관이 굉장히 보통은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들어보면 대략 한 10년 정도 상용화까지 한 10년 정도 걸렸는데 실제 방산 외화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기술 접목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한 3년에, 3년에서 5년 아니면 5년에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즉 연구기관이 굉장히 짧아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글로벌 제약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중에서 실패한 의약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성공한 약품 중에서 효능을 더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도 현재 지금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암 혹은 아니면 치료 질병, 암 치료에 관련된 처방 혹은 아니면 치료 방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산 치료는 보통 한 3차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마지막에 보통 치료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노바티스 같은 경우가 2024년 올해 하반기에 이걸 마지막 치료가 아니라 그 전 앞 단계, 앞 단계 즉 1차나 2차에서 방산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나오는 임상 이상까지 현재 지금 진행해서 올해 하반기에 FDA 신청, 허가 신청을 지금 진행한다고 노바티스의 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2월 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하단 이슈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오늘 소도에도 쭉 제 전에 계속 연자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국내 기술 같은 경우는 거의 상위 수준에 와 있는데 거의 하위, 높은 수준에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국가가,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선업이 활성화돼 그러니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지금 그런 전략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현황을 보게 되면 국내 저희가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정말 정말 한 몇 개 기업이 없더라고요. 현재 지금 의약품 관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혹은 아니면 많은 관련된 내용을 현재 지금 각 셀비언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대기업인 SK바이오팜도 최근에 기본적으로 이쪽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전망이 밝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쪽에서도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혹은 아니면 인프라를 가지고 산업 육수한 집안에 대한 어떤 기반이 충분히 물론 다 조성이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는 것들에 대한 의견 일치는 현재 지금 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고도화해서 혹은 아니면 조금 더 밀어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할 수 있을지 이를 굉장히 많이 연구 쪽에서는 고민을 해서 이 전략에 반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에서 저희는 민간은 포함하지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기업 빼고는 민간은 포함하지 않았었는데요. 한소원에서 아마 뉴스로 다 보도됐겠지만 루테슘에 관련된 대량 생산 계획을 아마 이제 진행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가 되면 거의 이제 거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내 시장 현황에 관련된 내용도 굴벌 시장 못지않게 굉장히 하단 이슈를 현재 지금 띄고 있다는 게 기본 내용인 거고요. 그러면 그 기획이 구축된 방사선 바이오에 관련된 인프라들을 좀 더 어떻게 좀 더 고도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뭐가 있었냐면 현재 각 사이트별로요. 사이트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도권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동남권 서남권 그다음에 중부권 관련된 여러 가지가 쭉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서로 서로 각자 지금까지는 서로 이제 의견을 계속 많이 들여다보면 서로 각자 각자 이렇게 놀았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를 모아서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잘 오가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의견이었고요. 그런 의견으로 여긴 없네요. 그런 의견으로 관련해서 현재 지금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략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전략 수립 방향은요. 크게 세 가지가 되는데요. 일단 하나는 기술 기술도요. 보면 저희가 이제 또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선도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기술성숙도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기술성숙도로 봤을 때 TRL을 기준으로 한 6, 7, 8 9단계까지 즉 상용화 바로 밑에 있는 어떤 기술들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TRL 1, 2, 3단계 기초연구부터 빨리 시작을 해서 뒤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혼재해 있는 분야가 또 이쪽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적절히 조율해서 이런 것들을 밀어줄 수 있는 푸시할 수 있는 혹은 아니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현황 그다음에 동향을 통해서 시사점을 저희가 도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내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이 하나가 뭐였냐면 일반 민간이 같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혹은 아니면 접근성이 되게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그다음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대에 마찬가지 소대에 설명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어떤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향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현재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를 저희가 크게 네 개 꼭지를 통해서 현재 지금 도출을 했고요. 그 도출한 꼭지에 따라서 전략들이 이제 앞으로 확정이 될 텐데요. 그거는 아마 과기부를 통해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동이온소를 결국은 원료 물질이 되는 동이온소 생산에 관련된 핵심 기술이거든요. 동이온소를 생산하려면 관련된 인프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적절히 조화롭게 만들어가서 우리가 현재 지금 이런 수요 대응이 극복할 수 있느냐 즉 아까 서두에 썼던 첫 번째 기업 니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이거든요. 최근에 했던 여러 가지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도 보시기 소부장애 관련된 내용에 가장 극면하게 닿았던 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고도하게 한 방안으로 저기 여기 보면 의약품 큐네토카르 최근에 보면 반도체 벨트라든가 무슨 브이벨트 많은데요. 이것도 저희 위원들과 같이 같이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낸 하나인데 이건 아직 조금 더 보완이 좀 필요하지만 아무튼 이런 틀을 가지고 저희가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을 네트워크를 좀 꾸며서 좀 활성화시키거나 혹은 아니면 고도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굉장히 전략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약 개발에 관련된 상황용화 개선 체계 혁신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치료에 관련된 그다음에 방선원 조사 치료 생체 모니터링 고속 진단기기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 그림은 아마 키람스 의학원에서 그림을 저희한테 주셨던 그림인데요.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기술들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방선원 동영상 기반 연구가 확장이 되게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방선원 치료 즉 현재 지금 방선원 의학품이 기존에 진단에만 치우쳐 있던 것들이 이제 치료 쪽으로 돌아오고 그 치료에 관련된 것들이 의료현장에 대한 어떤 공백기술 관련된 것들을 채워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고혈암치료로 즉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이 모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방선 산업에 관련된 그 방선 바이오 생태계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현재 지금은 생태계 지원에 관련된 것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소도 얘기했지만 법 제도 규제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성용 R&D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R&D 지원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화의 기본 베이스로 인해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한 5개 정도의 기본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혁신사업을 좀 도출을 했었고요. 그 도출한 기본 베이스로 해서 방사선 바이오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송이었습니다. 운송. 그럼 이거를 원료물질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동현석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 거점하고요. 그 다음에 이약품 개발화 거점이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짜여져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작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사이트에 대한 거점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약에 떨어져 있을 경우에 그것들에 대한 효율적인 운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진출 사회에 대한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것들인데요. 의약품에 가별된 어떤 인허가에 대한 가중들 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방사성 의약품에 관련된 것들이 아직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국민 수용성의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대국민 소통에 대한 기반의 구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자력 종합계획이라든지 방사선 지능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취합을 해서 저희가 또 이런 내용들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행을 하겠고요. 그래서 향후 추진 일정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저희가 전략에 대한 초안은 거의 이제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초안에 대한 완성은 일단은 저희가 예상입니다. 예상. 아직 확장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희망상이지만 5월달 내로 전략이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것들을 거기와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그 전략에 따라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올해 9월 전까지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수요자사들을 쭉 저희가 취합을 해서 관련된 것들을 전문가 전문기관들하고 전문가 분들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방사선 바이오에 관련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고민했던 내용이라서 그리고 또 하나 이 산업의 범위도 저희가 새로 계속 만들었거든요. 없는 산업 없는 워딩을 새로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90%는 확장이 되긴 한데요. 이게 1% 부족한 부분이 조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것들은 아마 향후 저희가 이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련된 의견을 많이 수렴을 받아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안 기대효과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아주 정말 시간을 다 없애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한 번만 플로에서만 한 번 질문 받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남원의 권성영입니다. 루테이션 PSMA나 도타톡 그런 치료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배경을 보면 방사선이나 원자력 관련된 사이트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또 회사적으로 이제 그런 정약 내과나 이제 그런 닥터들의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또 했기 때문에 또 확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러나 다학제나 어떤 그런 이종 간의 융합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그런 쪽 전략을 혹시 따로 준비하고 계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정확한 질문은 엔드 유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일단은 기획에 대한 전략에 대한 내용에 관련된 전문가 의견들을 검토할 예정이 있고요. 그게 다음 주에 진행이 되긴 합니다. 다음 주에 해결하기 했거든요. 그때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추가로 해가학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특히 PSMA 같은 경우에선 이제 비뇨기과나 정약 내과의 교수님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저희 트레이서를 다른 과에서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해가학과뿐만 아니라 그런 임상과의 어떤 그런 이제 자문이나 그런 의견도 같이 좀 고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그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아마 그렇게 다학제로 해서 물론 해가학계에서 치료하지만은 그래서 환자를 해주는 신강내붐이라든지 비뇨기과라든지 또 다른 암도 잘 수 있겠죠. 점점 점점 영향도 증가될 것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마 제가 카라 측에서는 아마 과기부나 카라 측에서는 임상연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물론 이제 검증이 된 다음에 넘어가게 된 상황이니까는 아마 그런 것들은 아마 카라 측에서 아마 해가학계를 통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네트워킹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맞추고서 지정 토론을 한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학원에서 먼저 학회에서 도움받아서 그래버 시장 진출을 위한 방사선 신약기술의 도학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방사선 동의원소를 하고 장비를 만들고 하면은 다 나라의 규제를 받죠. 규제를 받고 약도 식약자 규제를 받고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면은 현재는 많은 것들에서 외국 기업도 방사선 시장 뛰어들고 국내에서는 부족한 동의원소도 먼저 수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평가도 필요한 거고 그거 보는데 아까는 저는 아까도 보시면은 외국 기업에서 보면은 다 나오죠. 신경 대분비함, 전립선 현재까지는 그 문제는 가장 큰 혹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밖에 있지 않죠. 약이에요. 현재까지는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 파일을 계속 나눠가는 식이 되는 건데 보면은 이 자리에 보면은 아까도 동학과에서 박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생물 쪽도 많은 것을 발굴하고 했는데 그 발굴 같은 것들은 질병의 타격 같은 것들은 기업 측에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오늘 보시면은 여기 훌륭해 보시면 거의 다 의학원, 캐리, 다 국가연구소, 대학교 교수님들 와 계신데 보면은 이게 결국은 활성화하는 건 엔드 유저는 결국은 기업이 개별하고 기업이 개별해서 그게 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의학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약을 개별해서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임상, 삼상은 약이 가는 것은 결국은 기업들의 스폰서가 있어야지만이 가는 것이지 정부나 민간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저희가 동력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이런 이제 신약 개발기 도역에서 했는데 맨 먼저 그러니까는 한국원자료의학원은 김경민 소장님 말씀 듣고 모두발언으로 해서 30주년을 짧게 1분씩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다시 원자료의학원 김경민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인사드렸는데 지금까지 끝까지 이제 남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다양한 어떻게 보면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이게 모여서 얘기를 결론해야 될까 하면 이게 좀 의아스러울 정도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되게 다양한 게 방사선 분야 의료에 관련되는 것만 국한을 하더라도 되게 다양한 분야가 방사선의 이제 장점 또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획이나 또 어떤 연구를 하냐 할 때 방사선이 항상 당면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떤 걸 탁 엔드꼴을 특징짓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게 방사선이잖아요. 방사선 자체로만은 어떻게 특징짓기가 어렵고 뭔가가 결부됐을 때 방사선이 빛나는 또 역할을 하는 그런 특징이 강하다 보니 좀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애쓰고 또 하려고 하는 것들이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좀 많이 있어 왔고 지금부터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연구분야 또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엔드유저의 수요 같은 걸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곳에 방사선이 다양한 형태의 방사선이 어떤 형태로 다 관여를 하는 걸 많이 보고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도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장한기 박사님께서 맨 마지막에 요새 기획과 관련된 동양에 얘기해 준 걸 보면 동위원소 방사선 의약품과 동위원소를 중심으로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그것들을 하기 위한 또 다양한 기초기술부터 방사선 유관 방사선 기술도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과정에서도 방사선을 잘하기 위한 비 방사선 기술도 있고 비 방사선을 잘하기 위한 방사선 기술도 있고 되게 복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발표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가 많이 성취를 했구나 그래서 여전히 아 이런 것이 모자라네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좀 더 저희가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고민들을 정부와 또 각 유관기관 그리고 우리 많은 연구자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가면서 또 한 가지가 이게 주로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선 신약 또 방사선 기술을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방사선이 비 방사선과 겹쳐서 빛나는 것처럼 동위원소가 관련돼서 비 동위원소 분야 방사선 의학 분야도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방사선 그리고 동위원소가 같이 어우러져서 당장 신약규리 의학이 또 당장 국민의 책임이 큰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클 수 있는 거로 잘 기획이 되고 또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같이 좀 머리와 또 마음을 같이 모으는 그런 시간들과 기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이용재입니다 저희 사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개원한 지 약 10년 조금 더 지난 기간이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으로 저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좀 부족해서 사실 이런 동위원소나 방사선 의약품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논의의 장에서 저희가 조금 참여하지 못한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다행히 저희 주변 저희 기관에 속한 방사선 의각산단의 여러 가지 좀 활발히 또 지금 구축 중에 있고 또 저희 의학원에서도 이제 방사선 의약품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GNP 시설 구축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논의할 수 있게 된 점을 너무나 감격스럽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학원 동남구 원자료 의학원은 이제 방사선 의각산단 내 수출형 신형 연구로라든가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라든가 굉장히 대형 국책시설들은 사실 많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학원 내에 동위원소 관련된 인프라는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서 슬라이드 장한기 박사님 소개할 때 저희 GNP가 살짝 보였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는 사이클로트론은 현재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본원과 그리고 정읍 캐리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GNP를 27년도 27 올해 7월에 완공을 하고 약 26년 정도면 이제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인허가가 이제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저희가 동위원소를 이제 적절히 공급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 기관에 사이클로트론 어느 정도 중형급의 그런 사이클로트론이 앞으로 이제 구축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울경 지역에도 여러 병원들에서 사실 사이클로트론이 10매부급 16매부급 이런 소형 사이클로트론은 많이 있지만 그런 사이클로트론에서 생산되는 동위원소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나 여러 분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30매부급 이상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잘 아시다집이 이제 키람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제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아유다인 123 같은 경우에 공급이 중단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러한 사이클로트론을 보유하게 되면 이제 의료용 동위원소를 이제 전국적으로 백업하는 그러한 역할도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최근에 이제 부산시와 함께 저희가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기획과제도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 기장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좀 인프라라든가 연구 어떤 환경들이 많이 보완이 된다면 저희도 이제 앞서서 많은 이제 노력을 하시고 기여를 하신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또 카라 등과 함께 저희도 동남구원자력의학원도 이러한 방사성의 아픔 방사성 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사선증위협회 장한기입니다 앞서 그 발표에서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좀 전에 제가 이제 좀 늦게 들어왔는데 통안이라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략이 또 다시 수정이 돼서 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지금 현재의 가장 큰 모토는 정부가 실제로 정말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내용들을 꼭 찾아봐라 라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를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활성화가 돼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그게 가장 큰 높은 기구야 고가치 고기술에 관련된 내용이 현재 지금 이쪽 분야인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현재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려운 점은 문제는 아니고요 어려운 점은 그러면 국내 시장에도 저희가 항상 하는 것들 있죠 국내 시장도 아직 안 되는데 해외 시장 갈 수 있느냐 가 가장 큰 또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현실적으로 잘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잘 기획을 해서 여러 위원들과 기획을 해서 저희가 이 관련된 즉 방사선 바이오에 관련된 성과 창출에 관련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을 잘 만들어서 새로운 분야 혹은 아니면 이쪽 분야에 훨씬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잘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순서를 맨 처음에 연구소 소장님 병원 정책하고 이 자리에서 어차피 신약기술을 하면 결국은 엔드 개발자인 게 어떻게 보면 주체가 기업인 거죠 저희는 이거를 동영서나 기반 시설을 서포트해주는 기관들인 거고 대학은 그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해주는 원천기술 개발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정말 퓨처캠에서 길섭 상무님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퓨처캠의 길섭입니다 올해가 보니까 퓨처캠이 설립된 지 25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젊은 청춘을 다 바친 그런 기업이라고 하고 사실 저도 한우물을 파면서 이게 많은 변화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단용 의약품 개발을 하면서 임상시험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사이트를 인수를 해가면서 했고 사이트를 인수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돈이 없어서 어찌됐든 상장을 통해서 저희가 자본을 조달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축이 되면서 저희가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제가 이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면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비웃는 분들도 좀 있었고 외국략 들어오면 되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신약 개발하느냐 사실 결국에는 신약 개발의 가장 목적은 공공성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많은 사업화 그러니까 자본이 몰려드는 그런 산업화가 돼야 시장이 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루테슘이라고 하는 동의원소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결국에는 노바티스가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이쪽에 자본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관련된 R&D도 많이 많아지고 사실 그거라고 저는 제가 이제 피부로 실감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조금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약 개발이 어려운 이런 얘기보다는 왜 이런 신약이 대한민국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단순히 그냥 내가 연구하는 분야가 기초 분야고 이런 분야고 사실 이게 뭐 신약이 별로 도움이 될까 사실 그런 생각보다는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신약은 정말로 예술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야만 안 돼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분야예요 그게 저희 퓨처캠이라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지금도 이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치료형 의약품도 있지만 이런 거가 사실은 꽃을 피울 수 있게 된 게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기반을 저희가 올라서서 사실 진행하고 있는 다만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쉬움이라고 하는 루테슘이라고 하는 원료가 사실 아직 국산화가 안 됐으니까 저희가 그걸로 약을 만든다는 게 사실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정책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약 개발을 하는데 한 회사가 여러 가지 신약을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해서 다른 좋은 후보물질이나 타겟을 발굴했던 기업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빨리 신약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같이 모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카라에서 많은 기획들을 하고 계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 가고 있는데 사실 결국에는 기업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 기업체가 돈을 벌어서 그게 다시 R&D면 뭔가 재추자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해외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희 의약품들을 개발하는 중에 사실 해외도 라이선싱아웃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라이선싱아웃 진행이 되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저희가 연구자적 입장에서 사실은 신약의 기술 라이선싱아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비임상 시험도 나와 있는 규정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국가 아라의 신약센터든 뭐 다른 데든 사실은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한 거고 어떤 것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고 이런 기회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결국에는 회사가 돈을 벌어야 산업이 큰다라고 하는 말로 제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연구 연구 기업 동남권 정책도 하는데 홀로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 오신 분들 그래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저도 한마디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저도 했는데 저는 주로 생물이라서 약을 평가합니다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글로벌시장 간다고 하잖아요 뭐 하고 그게 약이 다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갑니다 초기 단계 이게 의미가 있고 괜찮아 보이면 미국에서 따로 시장을 다시 했거든요 보면 저희가 저희 신학센터에도 연구소에도 같이 공능연구하는 게 있는데 유효성도 약을 만들어서 동일 펼치도 하고 제주포 기지포 다 만들고 유효성도 다 붑니다 의미가 있어요 독성도 다 합니다 독성 없어요 시각적 나는 서류죠 그런데 결국 가장 큰 시장은 미국입니다 미국 가려면 미국에서 다시 임상용으로 가려면 거기서 미국에서 다시 유효성을 다시 봐야 됩니다 독성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입장이 뭐냐면 회사가 다 작죠 비용은 쓸데없이 쓰고 싶지도 않고 결국에는 여기서 해서 다시 보는 것보다는 그냥 미국과 사이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미국에는 엠데더슨이나 큰 기업 대학 많잖아요 거기다가 엠데더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벤처들이 오는 것들을 평가해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서 라이선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시장이 더 좋은 거예요 자기가 조금 돈 주고서 거기서 개발하는 게 미국 시장 갈 수 있는 더 좋은 길이죠 국내에서도 아까도 카라드 오시오 했는데 그런 정책 같은 것들 근데 정책도 중요하고 국가적 이거는 어느 정도 투자도 필요한 것이고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약을 안 만들고 미국에서 간을 만든다는 거는 결국은 국내 인플레도 안 쓰는 것이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동해선 같은 경우도 회사가 외국에서 올 때도 그런 재반시설이 있어야지 옛날에 뭐 가죽 공장이 있으면 물이 있는 곳에다가 가죽을 만드니까 물이 뜨듯이 동해선 속에 있어야지 많이니 방사성 기업이 들어와서 국내에 와서 시장을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이제 뭐 한국 허브로 해서 뭐 딴 나라도 동남아 간다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재반기술 같은 것들이 좀 이번 기회에 좀 저희가 좀 잘못된 건 고치고 또 투자자가 투자되고 또 하는 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어떻게 한 말씀 더 마지막으로 엔딩을 해주시죠 말씀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거는 여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얼마 없는 시간에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많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갈급함도 있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 그걸 가져야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수요자들의 눈높이와 그 방향성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또 그거를 또 기관 뭐 저 연구자들이나 일반 기관에서 사람들의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정부가 같이 정책적으로 같이 풀 수 있는 그런 좀 기회 그리고 제도 또 그 가운데 요소에서 숨어있는 좀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모으고 또 그걸 위해서 응원해주는 그런 자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요 그런 자기에서 더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좀 더 나은 또 우리의 또 연구나 또 산업 국가산업적 방사선 분야의 또 그런 어떤 성과를 위해서 다 같이 힘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될까요 네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30분 되기 전에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전이 6시 30분까지였는데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학회 일정 또 좋은 일정 되시길 바라고 또 오늘 또 저녁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